엄마야, 우리는 대답하지 마라. 우리는, 우리는 메시지 보내. 그리고, 엄마는 도둑을 위해… 이불이 역시, 엄마는 물이 abgesат을 한해 주세요. 손등에서 계란을 먹은 거 같아요. 제일 맛있게 해줄게요 마, 넌, 엄마는 congregation 손을 먹기에는 조금 여름이 있는거 같아요. 어허 안개가 없는데? 안개 놓고 맛있어 김밥 김밥이 맛있겠지? 음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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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잘 먹었을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하고 어울리지 않는 과메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